제 예상 시간은 약간 여기부터는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여기에 적이 진짜 고려나 고구려가 나오면 정말 막강하긴 해서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구려입니다. 여기도 지도로 볼게요. 이게 있어야지 보는 맛있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정찰로는 이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고구려인지 고려인지 모르겠는 고구려. 다 고구려인데 이거 아 이거 많이 힘들겠는데요? 완전 내전인데 이거는? 저는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죠. 이제 본형을 세 개를 지은 게 괜찮을까요? 일단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세 개를 안 지으면 그냥 답답해요. 유닛 나오는 그게 답답해서 이렇게 짓는 게 일하러 갑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이쪽 성은 방어하기가 나쁘지 않은 성이에요. 여기 입구가 좀 넓긴 한데 이쪽은 여기에서 망로 설치하면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감싸서 싸울 수가 있어서 그런 성이거든요 여기가 이쪽 성이 뚫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입구도 넓고 어 여기 금방 뚫을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점령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같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다 세 명이 다 고려 고구려나 고려라는 것이 조금 약간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지금 심리적으로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뗄 감을 떨어뜨려 갑니다. 시장.. 시장을 두 개나 짓니 너네는? 어허.. 시장을 두 개나 날 농락하는 것인가 시장 두 개를 짓는다고? 너가 나한테 죽고 싶구나? 저러면 병력이 늦어질 텐데 왜 두 개나 짓지? 자 여기가 관건인데 여기가 좀 이렇게 다리를 건너야 돼서 여기를 점령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나중에 1대1 상황이 오더라도 여기는 금방 잡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잠깐만 큰일났는데? 야 날 표적 삼아주면 안 되니? 난? 그치 그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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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끝까지 가면 돼요 예 갑니다! 다행이다 일꾼을 하나 버리자 어쩔 수 없습니다 1번 후대 잠깐만 그럼 이제 얘도 올 거라는 소리 아 큰일났다 큰일났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됐지? 너무 일꾼을 많이 뽑았나봐 초반에 이거 지워야겠어요 이거 악롤을 여기다 지워야겠어 아하 큰일인데? 야 여기 치면 안 돼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할 때가 아니고 기질을 지을 때 기질을 지을 때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졌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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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도망 너도 저기 땅 끝까지 다 도망가세요 어쩔 수가 내 앞을 막지 마라 아니야 아니야 가능해 가능해 이 싸움은 제가 이기죠? 체력이 달라지게 뭐지? 유티 유티한데? 아 됐어 됐어 어? 어 뭐야 와 씨 이렇게 긴장감을 주나요 또? 안풀 막지 마라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미래러 갈 거니 떨어졌나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일반 농부는 됐고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서 황소를 뽑아줘야 되는데 조금 위태위태하다 여기 앞을 막지 마라 아 좀 많은데? 이거까지 있어요 전차병까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이걸 못 잔다 여기다 놨자 여기 보호하고 여기만 보호하면 되니까 앞을 막지 마라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목재가 부족합니다 목재가 부족합니다 일하러 갑니다 목재가 부족합니다 예 갑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목재가 부족합니다 앞을 막지 마라 지켜내야 돼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엥 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철감은 떨어졌네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지을 수 있을 거야 여기다가 여기가 자리가 딱 좋은데 말이야 그거선 지을 수 없습니다 됐다 야 이걸 해냈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앞을 막지 마라 앞을 막지 마라 여기가 신의 한수인데 여기가 너무 좋네요 이쪽 위치가 이제 또 완심이 됩니다 이제 제가 안정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라 개맘무사가 온다고? 하지만 얘네가 근접병들이기 때문에 금방 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빨간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쪽으로 온 해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다가 집결지 만들어놓자 우리는 여기다가 얘랑 같이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여섯 개 하자 여섯 개로 갈게 여기 아니 아니 아 그래 여섯 개 하자 여기다 그 다음에 어 일단 저게 이거 뭐죠? 마곡간 마곡간 진짜 목재가 너무 부족하다 이 업그레이드를 빨리 부탁해요 이렇게 막아내면 하나 더 짓자 여기를 완전히 그냥 철통 보안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여기 여기도 하나 더 얻어도 될 것 같아 야 건들지 마 이 자식아 어? 잠깐만 여기 왜 이래?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예 갑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직결지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진짜 여기 여기 자리가 너무 좋다 방어하기에 게다가 입구가 두 개니까 이제 이 두 쪽은 막으면 되고요 여기는 이런 데는 여기도 두 군데네 저는 이제 고구리 할 때는 보통 화살 잘 안 써요 그리고 화살은 그냥 주워서 쓰고 보통 이제 기갑 이용합니다 원거리 공격이 필요할 때는요 이거를 많이 만드죠 개마무사를 두 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마법관 개마무사 여기다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여기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왜 이 자식들이 버거운데 어허 오.. 적의 공격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쏘오탕 고등학교까지 만들어놨고 이제부터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제철 공방 져야 돼요. 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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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아주 맘에 들어요 지금. 공성전다운 공성전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잠깐.. 혹시 내가 맹광을 잘못 봤나? 어.. 아니다.. 0번부대 해놓고 0번부대 그럼 할 필요가 없네? 근데 고구려는 이 게이지가 제가 돈 주고 사야 돼가지고 0번부대를 요렇게 본명에다가 많이 하는히 여기 뭐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자. 가을로 볼까요? 방어학이 지금 딱 좋죠, 여기 완전? 차근차근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여기. 세월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오, 9번 부대. 8번 부대.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번 뽑을 거예요. 이거는 전차 개발은 안 할 겁니다. 마름세차를 이용해서.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갑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8번 부대. 더 지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걸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오, 이 자식들 보게?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와. 조금만 더 뒤로 오라. 그렇지. 그래, 끌어들이면서 옆으로 이렇게 공격을, 공세를 가할 수 있고.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좋았어요. 관로가 있긴 하지만, 여기 완벽한 지금. 엄청나거든요, 여기. 감히 건드릴 수 없어요. 뚫을 수 없습니다, 여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공격관이 완료됐습니다. 화살 개발은 안 해도 되는데. 그, 장수왕이 화살을. 그리고 싸우기 때문에. 장수왕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가. 잠깐만, 여기 어떻게 된 거야? 갈로임이 이렇게 크다고? 갈로임이 이렇게 크다고요? 여기 지금? 나 갈로 나오려면 한참 있네. 광기토토 형님 안 뽑았어, 지금. 아하, 이거 잡아야 될 텐데요. 잡았다, 잡았다. 레벨업을 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 다행이다. 아, 요쪽 방어 라인 너무 좋아. 요쪽이 진짜. 약간 일당백이 가능한 곳이지 않나, 여기가. 장수 하나만 박아놔도, 저기를. 아, 아.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여기는 치료소로 두겠습니다. 선병은 제가 고용을 잘 안 해요. 여기다가 소수만 남겨놓고.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치료소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아무래도 마름재차 이거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안졌네. 장수학 나오는 기지. 갈로장근 나왔고요. 갈로장근 여기 혼자 지켜도 될 것 같은데? 아 나와야 돼. 출전해야 돼. 갈로가 막아줘야 돼. 갈로가 다인의 맹광까지 왔어요. 이게 좀 위험한데? 갈로가 다 막아줘야 돼. 지금 막아줄 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하하 여기. 공격을 받고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맹광이랑 싸워줘야 되는데 맹광이 좀 더 쎄거든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도통이 안 돼. 도통이 안 돼. 일단 업그레이드 공격... 그.. 고글이 업그레이드가 다 끝나서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볼로가. 아 이거를 못 막을 것 같네. 여기 또 초들어오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차원감문. 근데 이게 엄청 차원. 포탈이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니야 우리 고브레인 고브레인 기마무사 개마무사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8번보다 7번보다 7번보다 자 저도 맹광이 나옵니다. 맹광과 광개토 대형이 나와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보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후퇴하세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죽겠는데 이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 살려야 한다. 그렇지. 여기다가 체력을 치료소를 마련하게 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괜히 참전했다가 괜히 만화만 다 날리고 치료를 못 해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곳에 다 짱 박아놓고 이렇게 치료 용도로 치료해주는 용도입니다. 체력이 완료됐습니다. 1번보다 내가 난다! 생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체력 치료할 때 동안 이제 광개토 대형으로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지금 진출 좀 해야겠어요. 슬슬 빨간 애.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뗄 감이 떨어졌나요? 일하러 갑니다. 뗄 감이 떨어졌나요? 제가 어디 하나를 먹긴 해야 돼요. 지금 뭔가 좀 위험하긴 한데 여기 바로 되겠는데 가자. 들어가자. 빨간 애가 여기다 또... 뭐야 주황 애? 주황색 뭐야? 너무 잘하잖아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성 세 개를 다 차지해가지고 이거 다... 다 잡아야되네? 2번.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레는 광개토 대형의 스킬이 정말 사기적이어서요. 저게 또 쉬울 수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지을게요. 6번 무대 까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적려 했고요? 여기 적려 했고요? 여기 위험하구나.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플 막지 마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플 막지 마라! 아플 막지 마라! 여기 뭐야? 어 농부? 근데 황소 농부라서 얘는 기지를 못 짓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맹광인데 오늘 되겠어? 아 세게 세다. 전차별이네. 잘 버티네요. 어디죠? 6번 무대. 7번 무대. 이제 여기는 랠리 포인트를 여기로 찍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줄게요. 여기도 하나 지어져야겠는데 이쪽은 이 인원들이 있으면 여기 다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또 줘 무슨 대단하구나 여기도 중요한 게 얘를 잡는 것보다는 여기 컬러 하나를 없애주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바로 여기를 점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맹광 갈로를 앞세워서 고구려의 최강의 장수들 두 명이거든요 얘네 끌고 가면 털어졌을 겁니다 아 좋아요 위치 좋고 야 이거 얘네가 먼저 가면 안되는데? 이러면 죽는다고? 이렇게 성이 뚫기기 힘드면 내가 기다나가서 내가 대기 도망가라고 여기서 치고 와야겠다 갈로야 아 이거? 아 이거 들어왔네 거슬리니까 여기 경침 건드리자 굉장히 매우 거슬리네요 뚫었네요? 뚫었죠? 좋아요 좋습니다 빨간색은 아직 저기 어 이제 막 이제 막 새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여력이 없나봐요 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 그거 하나 줘야겠다 타운 포탈을 지어가지고요 광개투대형이 나와서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됐어요 얘네를 여기다 두자 너네가 여기 지키고 너네도 여기로 가 여기만 막으면 어차피 얘네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기는 롤 쪽으로 갈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는 내가 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 이게 공격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죽어버리면 되겠지. 못 막습니다. 여긴 이제 좋아요 여기에 이 틈을 이용해서 얘네도 레벨업을 좀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네 보라색은 아예 끝났고요 이러면은 다시 2대2 됐으니까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얘 진짜 너무 무섭다 주황색이 이건 무조건 뚫릴 거거든요 여기? 여기를 도와줘야겠는데 이쪽 길을 막아줘야겠어요 범인 거죠 중간에 테러를 차단해서 지원을 아예 못하게끔 어우 드디어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걸 지어줘야 됩니다 이걸 지어줘야 돼요 전비가 무조건 돼요 전비가 인구수고요 여기는 떠나 mortality 차단짜 choix 디딤린 투 nuances 갈릭 야 이거 위험하다 내려가야겠다 내려가야겠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줘야 돼. 무조건 이거는 빨간에 바로 칠게요. 칠칠칠칠칠칠칠칠칠 이걸 지어놨기 때문에 병력들이 굳이 걸어갈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광개토대왕님께서 광개토대왕님께서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기실을 이렇게 짓는 거죠.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끝났는데 굳이 지을 필요가 없네요. 상상생활이 완료됐습니다. 여기다 일단 한 명 대기하시키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밑에서는 점령하기 쉽겠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관계소 대장님께서 여기서 기지를 딱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랠리보드를 여기로 찍어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가 얘네를 다 집어넣어줍니다. 얘네들이 다 순간이라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엄청났죠? 이게 고구려가 강한 이유거든요? 또 넣어주고 계속 넣어주면 됩니다. 바로 공격 내려가져도 될 것 같은데 이건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얘네가 지금 제 빈집을 노리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가야됩니다. 여기를 여기 먼저 가야돼. 여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아 위험합니다. 독화살이에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밥을 먹지 말라. 죽으려고 해요. 맞게. 잠깐 대기. 여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것이요? 여기가 진짜 순환이 너무 안 되죠? 대신에 막기가 정말 좋은데 정중앙이죠. 정중앙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 정도는 있어 줘야 아 큰일 날 뻔했네. 아하!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아닙니다. 대왕님. 빨리 치워주세요 빨리. 빨리 치워주세요 빨리. 여기 들어가세요 그렇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1번 2번 부단 1번 부단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단 1번 부단 1번 부단 2번 부단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린 장군 부탁하오 여기서 공격을 안 맞고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 공격이 되었네 되겠는데? 되겠다 되겠지? 됐어 여기서 들어가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곳이야 아하 이 자식들 귀찮게 여기다 기지를 짓고 그래 1번 부단 2번 부단 2번 부단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0번 부단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도 불안하게 짓겠네 기지 짓겠네 언제 왔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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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네요 끝났네요 3대1도 할만하네요 이게 이 try 못 갰 줄 알았어요 3대1 여기다 해 여기다 constitutional 여기 그냥TA 활용해야 되니까? 아 저게 도림이 있었구나 저게 도림이 있는 것을 몰랐다니 언제벡이가 정통 reciprocal ça는 역할uder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teng languages 4대1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고려로 해보겠습니다. 다 들어오시게. 이것도 깔끔하게 이겨내네요. 부산부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원래는 고려까지 해서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고려로 해서 4대1을 해서 이긴다면 어 이긴다 그러면 다시 5대1 이렇게 해서 깰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어디까지 가나. 전사했고 이거 완전한 진짜 전투 잘했다는 거죠. 전사가 384명인데 그래도 섬멸이 훨씬 많았고 절반 정도 죽었어요. 절반보다 좀 넘는 건데 넘게 죽긴 했는데 그래도 섬멸이 자원을 압도적으로 캣네. 자 이번에는 고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이 많고요. 이번에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좀 쉽게 깬 게 그나마 광개토드 태양의 이제 그 포탈 순간이동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이제 여기 고려에는 없거든요. 고려에는 이제 그런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영웅들이 없어요. 그게 좀 클 거예요. 아마 고구려가 정말 강력한 것이 광개토드 태양의 텔레포트 기능인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을 거라는 힘들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관건인 게 적들 중간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적들 사이에서 양쪽으로 적이 있고 사방에 적이 있을 확률이 높아졌죠. 이제 아까까지 3대1까지만 해도 이제 자리가 정말 끝에 나와서 좋았는데 이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어서